자 오늘 화성벨브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방산업의 변화 속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DK락을 한 분이 주셨고요. 도시 여권도 하수도 정책의 변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철관을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DK락과 한국주철관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안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DK락 3월 초에 한 달 전쯤에 한 번 좀 가지고 오셨는데 그 뒤로 올랐네요. 어제 그제에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랐네요. 아 떨어졌다를 강조를 하시는군요. 올랐다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떨어졌다가 올랐다는 게 또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요인과 또 변화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특히 요즘 밸브, 피팅 밸브 이쪽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성광밴드, 하이루코리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방산업과 함께 잘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DK락이다. 이런 쪽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개장용 피팅 앤 밸브. 그러니까 측정하고 확인하는 쪽에 밸브 쪽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체 매출의 한 60%가 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자체가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DK락이라는 브랜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앤락 비슷하게. 그래서 거래처도 한 300여 개까지 늘려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대형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그리고 또 발전 설비 쪽에서 원자력, 화력, 수력용. 이쪽도 원자력 쪽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고 최근에 증설 계속하고 있는 화학 쪽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또 정유시설 같은 경우도 다시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또 이란 같은 경우도 핵합이 완성되게 되면 계속 이런 쪽에 보강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면 송유관과 함께 같이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밸브 업체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MRO라고 하죠. 이 소모성 자재 관련된 쪽의 사업 시장들이 확대되면서 나오는 매출기의 확대가 좀 더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을 했던 글로벌 석유나 가스 회사들이 EPC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설계 조달 시공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 즉 어떤 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 회사들의 투자가 늘어서 쉐일러 오일과 관련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높다라는 쪽에서 디케일학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1천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20% 이상 늘어나고 영업이기 136억대, 6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 확장세죠. 그런데 저희가 몰랐을 뿐이지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12%대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로 이어갈 걸로 보이지는데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전방 산업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중이 천억대다 보니까 좀 올랐어도 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기대할 요인들이 많다라는 쪽에서 주당순 자산 1만 1,700원대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디케일학을 주셨습니다. 3월 3일에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 그때 단가 가격이 한 1만 1천 원 중반대였는데 그 뒤로 어쨌든 상승을 많이 해서 지금 1만 3천 원대까지 1만 2,85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 김민수 대표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이야기로 오늘 종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 주셨나요? 네. 벨브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고평가됐다라고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벨브 관련 기업을 괜찮은 기업을 앞에서 하셔가지고 저는 상수도관 거체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한국 주철관을 얘기를 해볼 건데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중에 서울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2040에서 수도정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게 서울시에 사실은 노후 상수관이 3천 킬로가 넘더라고요. 3천 73킬로라고 하는데 이 상수관 교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11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상수관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나 광역시 단체들도 보면 사실은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수관 교체 사이클이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1953년도 창립했습니다. 정말 오래됐고요.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철관이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덕타일이나 이연관, 벨브 그다음에 상하수도 배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 관련 주물 제품을 다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요처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조달청 들어가고요. 각급 지자체에 들어가고요. 수자원 공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매출액도 5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도 486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도 거의 한 9%대 나오는데 그 전년도 대비하면 매출은 55%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폭증을 했거든요. 300% 이상 폭증을 했는데 올해도 저는 여러 가지 상수도관 교체 사업 자체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화장품에 대한 것들은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종속회사, 밑에 있는 종속회사 중에 앰프란이라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주요 아이템 자체가 눈가나 팔자나 목의 주름 관리템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동그란 걸 바르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제품이긴 한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팎으로 저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을 주셨는데 기본적인 사업 주철관과 이런 관련된 상수도관 교체의 이런 수혜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화장품 관련해서 리오프닝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나가면 주름 관리해야죠. 마스크 벗고 이런 것까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한국주철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국주철관의 가격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하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사실은 가볍거든요. 목표가는 저는 그래도 한 12,000원 선? 그러니까 기존에 정고점이 11,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12,000원을 터치를 하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손절선 같은 경우는 한 9,5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주철관 12,000원 정고점 돌파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DK락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이틀 새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경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12,000원 때 초반 때 또 12,000원이 여기 나오네요. 12,000원 때 초반 때 부근 정도 다시 눌리목 좀 받게 되면 다시 주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와 약간 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좀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바라봤었을 때 지난 실적 흐름들이 큰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15,000원 때 부근을 다시 시도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속도를 조금 더 노려보는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만 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K락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었고 약간 눌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서 15,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주셨습니다. 화상발부에 대한 주로 DK락과 한국주철관 자세하게 분석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 오늘 시장의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어떻게 준비할까요? 대표님. 네, 잘 하고 싶은데요. 오늘 잘하고 꽃 구경 가셔야죠. 아, 그렇죠. 꽃이 만개했습니다. 집 근처에 아주 꽃 많이 피셨죠. 노코멘트하고요. 그래서 연준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오는데 그냥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부분들의 확인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오는 기업 실적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고 저평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 좀 어느 정도 완화되게 되면 또 주가의 변화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네, 실적도 앞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 포트상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담아두시는 게 저는 안전하게 가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보면 조선, 에너지,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더라도 실적 자체는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전략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